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은영장님, 젖을 비운 느낌이 뭔가요? 아기가 잘 먹다가 맛있는 소리가 안 나고 입을 오물오물 대서 다 먹었나 싶어 다른 젖을 먹이는데 젖이 흐르더라고요. 오래 물리고 있어야지 싶으면 아기가 잠들고 느낌이 어때야 젖이 비워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느낌을 되게 많이 봐요. 가슴의 느낌. 그래서 엄마들이 저에게 선생님, 모유가 많아진 느낌이에요. 모유가 마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느낌 하나도 안 중요해. 그 느낌 때문에 엄마가 자꾸 이 생각에 머리에 고민, 막 심각한 고민이 생기고 막 답답하고 막 갑자기 더 겁이 나고 어? 모유가 줄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젖이 찬 느낌, 젖이 비워진 느낌, 아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느낌은 느낌일 뿐.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들이 뭐. 아기가 오븐 먹었어요. 오븐 먹고 막 너무 놀아. 어우, 어우, 오븐 밖에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막 젖다 차 있는 것 같고 막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느낌에는 오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막 오류를 꼭 그렇게 내 가슴에 느낌을 꼭 우리가 느낌 그렇게 중요한가? 느낌이 왜 중요하지? 느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젖이 안 비워줘도 아기가 다 먹었으면 아기가 소변을 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변과 체중, 대변 보라고. 소변이 하루에 8개에서 13개, 그 사이면 아기는 정상 체중 안에, 범위 안에 크는 거예요. 제가 엄마들한테 항상 간두하는 게 가슴의 느낌, 아기가 먹은 몇 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젖을 물리면 처음에 젖을 탁 물리면 2분에서 5분 안에 굉장히 강한 사출이 일어나요.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게 느껴진다. 여기서 막 빙그르르 돌아요. 그리고 막 쫙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 느낌이 있는 엄마가 있고 아예 없는 엄마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좀 민감해. 내가 이제 내 몸에 좀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 저는 되게 잘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좀 둔해. 우리가 민감하고 둔한 거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둔해. 둔하면 몰라. 느낌이 없어. 애가 젖을 먹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확인하고 사실 팩트체크를 하는 전혀 그런 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좀 갑자기 많이 먹는 성장 급등기가 되면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가슴이 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의외로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아기가 정체기 때는 아기는 자기의 정량을 그나마 먹고 그래도 알아서 자는데 나는 가슴이 맨날 젖이 차있는 느낌이에요. 왜? 지난주 급등기보다 애기가 조금 덜 먹으니까. 그럼 맨날 가슴이 이 느낌 때문에. 근데 엄마가 혼선을 겪는단 말이에요. 내 느낌을 팩트체크로 쥐고 있으면 우리 애기는 맨날 안 먹고 못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소변만 보세요. 소변만 보세요. 그냥 소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은영장님이 질문해 주신 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자꾸 삼촛봉으로 빠지냐. 또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애기가 쫙 먹어줄 때는 젖이 많이 나오니까 애기가 초반에는 되게 잘 빨아요. 근데 이제 5분에서 약 10분쯤 지나면 젖사출이 약간 느슨해져요. 모유는 확 나왔다가 느려졌다가 확 나왔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느려질 때는 애기가 먹다가 근데 꼬딱 졸죠. 졸면 그냥 졸게 내버려 둬요. 어 그리고 습배? 어 다 먹었구나. 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유는 실시간 생성이에요. 실시간 생성. 우리가 여기서 우물에서 이렇게 국자로 막 우물 푸는 거 아니라니까 실시간 생성. 실시간 생성. 응. 그러니까 좀 먹이다가 애기가 좀 자면 아 사출이 좀 느려졌나? 어 또 깨워요. 다시 한번 먹어볼래? 그러다 보면 또 사출이 일어나요. 우리가 젖을 먹이는 모유를 먹이는 어떤 시간 뭐 20분, 20분, 30분, 30분 동안 젖사출이 한 5분 정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려질 때 애기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워. 그러다 보면 또 먹다 보면 애기가 깨워서 먹다 보면 또 막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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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출이 일어났구나. 네. 근데 첫 번째 사출에서 그냥 엄마들이 애가 첫 번째 사출 지나고 자버리면은 아 자나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이제 빼서 어 잘자. 이러면 뭐예요. 뭐 30분 만에 그대로 퉁 눈 떠서 배고파요 엄마. 응. 그쵸. 배고파요 엄마. 이게 뭐예요? 팍팍팍팍. 응. 그러니까 굳이 네. 그럴 느낌에 취중은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먹여주세요. 내가 5분만 먹이고 놔뒀더니 수요텀이 3시간인데 소변이 하루에 막 10개야. 그럼 5분만 먹여도 되지. 몇 분 먹이는 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몇 분 먹이는가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애기가 5분 먹고 잤는데 수요텀이 막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애기 소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제대로 먹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엄마들은 선생님 애기가 안 일어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 그래도 깨워봐요. 깨워야지. 안 먹고 자는 애기는 깨워야 돼요. 그럼 엄마들이 저번에 깨우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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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이렇게 비벼줘요. 근데 그게 애기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리고 애기가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잘 깨잖아요. 내려놔요. 내려놓는데 제가 얘기해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내가 무릎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허리랑. 그렇게 하지 말고 아기 침대를 내 무릎 앞에 딱 갖다 놓으라니까. 여기 스트레스 딱 하고 애기를 이렇게 내려놨다가 이렇게 데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데려왔다가. 그리고 먹다 자는 애들은요. 다 푸르세요. 속삭이 다 풀러. 양말도 벗겨. 손삭이도 빼. 배내쪼구리 한 장에 기저귀 한 장에 먹여요. 먹을 때는 좀 그렇게 시원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이면 엄마가 땀이 막 흐르고요. 애기도 더워요. 제대로 먹으면 더워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먹는 동안에는 벗겨놔도 돼요. 홀랑 다 벗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내쪼구리, 기저귀 정도 입히고 나머지는 다 벗기세요. 그럼 애기가 조금 더 잘 깨어나는 상태가 돼요. 그럼 다 먹이고 났어요? 내가 깨워서 먹이는 걸 두세 번 했어요? 그럼 이제 애기가 정말 다 먹은 것 같아. 나도 양쪽 가슴이 다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포를 싸서. 왜냐하면 이제 애기가 먹지 않으니까 이제 좀 땀이 식으면서 이제 체온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열이 좀 빠지잖아요. 그럼 포를 이렇게 싸가지고 딱 안아가지고 트루메 우리 트림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젖이 비워진 느낌, 찬 느낌, 사출이 일어나는 느낌 이런 거는 엄마 그냥 엄마의 느낌만으로 그래 느낌은 느낌일 뿐. 팩트체크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 급등기 때는 맨날 말랑한 느낌이죠. 성장 정체기 때는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 애기 소변만 쳐다보는 거예요. 소변만. 직수하시는 분은 소변만. 네. 혼합수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게 너무 많이 먹이고 있는 건가? 뭐 적게 먹기고 있는 건가? 막 헷갈리죠. 그러면 소변이 하루에 8번에서 13번 사이. 저는 10번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10번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분유를 주세요. 오늘 내가 분유를 보충을 50씩 한 거예요. 근데 하루 24시간 소변이 밤까지 다 포함해서 24시간 소변이 15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일은 50이 아니라 40씩 먹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내가 50씩 다 먹였는데 소변이 8번, 9번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은 분유를 10ml씩 더 줘야지. 그렇게 할까요? 이건 아니지. 우리는 지금 모유를 늘리기 위해서 혼합수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유 먹이고 분유 한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애트럼 시키면 모유 한 5분만 더 빨려봐요. 그럼 10ml 안 들어가겠어요. 애기 100?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모유를 하면서 완모의 길로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쵸. 애기가 배고파한다고 내가 방금 모유를 먹었으니까 모유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러고 분유만 계속. 그러면 모유는 안드로메다로 없어져. 모유를 완모는 이제 저 멀리 떠나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분유를 정해놓고 분유를 먹였으면 나머지는 추가 모유를 해도 네. 젖은 실시간 생성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화이팅!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